안녕하세요. 저는 박규순이라고 합니다. 카스의 2005년도에 입사하여 10년이 넘게 노인가정방문서비스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내가네요. 제가 하는 일은 어르신댁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이 댁에서 최대한 편안하고 건강하게 지내시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연로에 가시면서 제일 힘들어하시는 청소도 해드리고 맛있는 한국 음식도 해드려서 같이 먹기도 한답니다. 교통편이 없어 하기 힘든 쇼핑도 모시고 가고 병원에도 함께 동의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줌마 수다를 떨며 함께 차를 마시는 것도 저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행히 전 그 역할을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기가 좀 많거든요. 그동안 많은 고객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해드리는 이 서비스가 어르신들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저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집에서 잘 지내시는 걸 보면 저도 얼마나 일하는 보람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많은 한국 어르신들이 호주 정부가 베풀어주는 노인복지 서비스를 잘 사용하셔서 노을을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